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이라는 날이 있기 한 주 전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다가가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성경 말씀 모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요 그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는 바의 그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네 개잖아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서 네 개를 보면은 항상 그 중심이 십자가 사건에 많이 할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요한복음의 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부활하셨다 그런데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는요 그럴 때에 그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게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분의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보금서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럴 때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분명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한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정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이렇게 빵과 생선 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더 불려서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가르침이 또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또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건요 그 모든 것을 다 믿고요 그분의 치유하심 그 다음에 그분의 계적 그 다음에 가르치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이요 그 모든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모든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이요 그 처음 성경의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금방 영상을 10분 정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그 십자가상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66권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사진처럼 보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사진에서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그런 상황이냐면 한 유대인이 돌아가시는데요 그 모든 추종자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그분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처형을, 형벌을 당하는 그 형벌을 당하는 데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 형벌의 그 모양으로요 그 세상에서 그 형벌을 만들었던 가장 악한 방법으로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사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사건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게시하신 거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러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이 방법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사건에 관련해서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사건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성경의 조그만 부분만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통찰력을 줘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데 아주 특별한 그러한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5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도라는 예수냐고 물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엘리 레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지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치기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어디 봅시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의 성전 휘장이 우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도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 특별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많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시작할 때 우리 성경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건요 그냥 항상 제일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요 이 성경 구절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예요 그 때문에 제가 46절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이요 46절이 우리를 좀 혼동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3시쯤 되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지셨어요 이 의미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버리셨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신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그 아들을 버리셨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러한 질문에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한 가르침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린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면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버렸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죄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쥐를 도로시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한테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진 그런 모든 분노를 다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다면요 우리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믿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르게 잘못 가르쳐준 그런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버렸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가 됐기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 믿는 것도 우리가 이거하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믿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런 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말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니케아 신경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죠 세 위격인데요 그치만 한 분의 실제 실제 우리 임지하는 한 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 분의 위격을 가진 한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사랑 속에서 그거는 그냥 보통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속에서 성령이라는 그것이 성령님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그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다 나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만 내가 그것을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한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 혼자의 힘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리지셨을 땐요 엘리엘리스 라마 사박탄이라고 부르시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혼자 결정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자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는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만 한다 그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 자기 혼자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나를 왜 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결정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의미되지 않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의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혼자 힘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대로 말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답변은요 예수님이 항상 입을 여실 때마다 그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신 건요 그 전 인생에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경에 각각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경에 한 말씀도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대로 내가 하려고 온 게 아닌 거예요 다 이루려고 온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모든 말씀을 뭐를 포함해서냐면 시편 22편을 포함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요 그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해야 되는 아주 진정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의 그 문맥 전후 상황을 다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 시편 22편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질문을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보면요 왜 이 질문이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시편의 22편의 각각의 그 부분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시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모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 앞에 있는 그 모든 그 광경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보면은요 22편 나는 사람도 아닌 군데기 세상에서 회방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비축거리고 비축거리고 허리를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여호와를 믿었으니 구해주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건져주시겠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그 달리셨을 적에 정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것이 그 12절 보면은요 황소들이 떼지어 에어쌌습니다 바산의 들소들이 에어쌌습니다 여기 또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정제하고 죽음을 이르게 한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으르렁그대며 지저대는 사자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저는 정말 물에 잦아들듯 맥이 빠져요 뼈 마디마다 어그러집니다 가슴 속이 염통도 초물처럼 녹았습니다 초물처럼 녹았습니다 목이 타오르는데 깨진 옹기 조각처럼 목이 타올라요 혀는 입 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개들이 떼지어 나를 에어쌌고 그리고 악당들이 무리지어 돌아갑니다 손과 발이 마구 찔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썼어요 그리고 다윗의 손이나 몸이 찢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뼈 마디마디마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 속 염통 초물처럼 녹았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뼈 마디나 드러나서 셀 수 있는데 원수들은 이 몸을 노려보고 내려다보며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그 군사들이 막 이렇게 제비 뽑고 막 나눠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22편을 읽으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절대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그 죄인에 대해서 등을 돌리신 분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요 그리고 그 인간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사람이 죄를 져도요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그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감싸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그 가죽으로 덮어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몸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적에 가죽을 입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짐승을 희생제물로 해서 죽여서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해주신 거나 이게 상맥 통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인간 역사상의 첫 번째 그 인간 역사상의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졌을 적에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가죽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서 또 우리를 보호해주신 그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아주 그냥 전적으로 악해도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너무 후회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그 육체가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에 보면 홍수로 다 멸망하셨잖아요 멸망시켰는데요 그렇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아버지는 그 우리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등을 절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잘못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아들에 대해서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렇게 등을 돌리신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헌금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요 그 이렇게 희생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셨어요 그래서 이 이 사연에서 보면은요 그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나머지 10편 22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요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 들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아버지가 나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탄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편 22편의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31절에 보면 주께서 건져주신 이 모든 일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일러주어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무엇을 일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일러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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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여기에 주께서 건져주신 이 모든 일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일러주어라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 항상 하셨던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고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라고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항상 함께 일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또 성령이 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또 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그 분노를 이렇게 부으신 부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에 나온 이 말씀을 다 끝내고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끝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항상 하시던 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받으셨던 그 영을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